안녕하세요. 골프야 놀자 프로골퍼 박은수입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릴 연습방법은요. 정확한 임팩을 만들기 위한 연습방법인데요. 대체적으로 아마추어분들이 공을 치실 때 임팩 순간에 다다치시거나 열어치시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이런 동작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머리 끝과 엉덩이 끝이 고정되지 않아서 이런 동작이 많이 나오세요. 이 동작을 고칠 수 있는 연습방법은요. 양쪽 다리를 모으시고요. 그립을 똑같이 잡으시고 머리 끝이랑 엉덩이 끝을 고정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는 건데요.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 끝과 엉덩이 끝을 고정하시는 겁니다. 이렇게 연습하시면 프로처럼 정확한 임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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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